네, 다음 뉴스입니다. 공대에 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전공보다 등록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실험이나 실습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공대라는 이유로 돈을 더 받는 학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 공대에는 산업경영공학부가 있습니다. 최적의 공정 과정 등을 배우다 보니 전공 과목은 통계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실습도 있지만 통계 프로그램처럼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준이라 따로 돈 들 일이 없다고 학생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공과 실험 실습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산업경영공학부의 실습비는 전기전자공학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복사기 사용과 토너 교체 비용, 인건비 등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런데도 산업경영의 등록금은 공대의 다른 전공과 똑같은 484만 원, 인문대보다 120만 원 넘게 비쌉니다. 다른 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연세대 산업공학과 등록금 역시 인문대보다 110만 원 이상 비쌉니다. 등록금을 산정을 할 때 단과대학 단위로 산정을 해요. 그 이유 말고는 뭐가 있어요. 전공에 따라 배움에 드는 돈이 다른 만큼 이에 맞게 단과대 안에서도 등록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학생들은 지적합니다. SBS 박창균입니다.